기가 큰 파도야 사는 러브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도대체 여긴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도대체 여긴 This is your life, this is my life This is also life H 내가 누구냐고 나도 몰라요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럴 수도 있지 뭐 왜 비틀거리냐고 배가 너무 급한 왜 꿈꾸 있냐고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걸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 난 이렇게 난 이렇게 배고프고 더러운데 쉴 곳이 필요해 어디로 가야 할까 도대체 내가 있는 여기는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도대체 여긴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도대체 여긴 어디 사냐고 나도 몰라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있지 뭐 잘 곳은 있냐고 물론 없지 어떻게 할 거냐고 둘 대로 되라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것이 없어 난 이렇게 지치고 외로운데 머물 곳이 필요해 어디로 가야 할까 도대체 내가 있는 여기는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도대체 여긴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도대체 여긴 이게 이 소독하게 쌓여가도 내 눈물 덮을 순 없고 내 웃음은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송기타 사주셨는데 그때는 뭔가 배워야 되겠다가 아니고 어머니께서 갖고 놀아라 라고 이렇게 사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 집집마다 있던 약간 가요 책이나 포크송 대백과 사전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갖고 놀았어요. 딱 펼쳐놓고서 코드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서 연습을 하면서 약간 뭐랄까 제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즐기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은가.